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25일 올해로 95주년을 맞아 매네틴 미드타운에서 열린 메이시스 출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상반된 모습으로 코로나19로부터 도시가 정상화에 돌입하는 또 다른 단계를 의미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이날 오전 9시 센트럴파크에서 남쪽으로 2.5마일가량 이어진 퍼레이드에는 다양한 캐릭터 대형 풍선들이 매네틴 건물 숲사이를 통과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교, 대학 마칭 밴드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또 캐리 언더우드, 지미 앨런, 케이팝 걸그룹 에스파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MBC 방송에서 깜짝 전화 연결을 통해 2년 만에 미국이 돌아왔다며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은 없다 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이 정상화에 돌입하고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이 주최한 개국 7주년 기념 성경탐사여행이 11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코로나에 지친 교인들과 함께하는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여행으로 워싱턴 DC 성경박물관, 랭카스터 밀레니엄 극장 에스더 관람과 아미시 마을 투어로 진행됐습니다. 29명의 참가자들은 이번 여행으로 심신의 피로를 씻어 좋았고 성경과 성경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여행이었다며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엘 목사는 400불을 넘어 4만 불의 값어치가 있는 여행이었다는 소감을 밝혔고 와이성 교사는 어떻게 더 헌신해야 할지를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할지를 어떻게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수정교회는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사랑의 슛박스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랑의 슛박스 보내기 행사는 뉴욕 수정교회가 2008년부터 13년째 활동해온 행사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세계 100여 개의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해 기쁨과 희망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현재 뉴욕 수정교회는 퀸즈 지역과 브루클린 지역의 대표 모금센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슛박스 프로그램은 1970년 설립된 구제단체인 사마리탄스 펄스가 1993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빈 신발 상자에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필요로 할 만한 물건들로 채워놓고 이 단체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모아진 박스는 총 3,802개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약 700상자가 더 모아진 것입니다. 뉴욕 수정교회에서 슛박스 수집이 시작된 때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슛박스의 총 누적 개수는 3만 6,546박스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슛박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센터에 전달되어 세계 각 지역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연말 최대 샤핑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추수감사절인 25일부터 일치감치 뉴욕일원 한인타운을 비롯한 미 전역이 샤핑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물류 대란 속에서도 미 주류 대형 유통체인점 시어스, 월그린 등은 추수감사절 당일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고 뉴욕일원 한인타운에서도 가전제품점과 생활용품점 특히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파격 할인 행사에 돌입한 전자랜드와 하이트론스 앤 배달전자, 헬로홈 등 가전 판매점들에는 연중 최대 할인 가격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고객들로 매장마다 북적였습니다. H마트, 한양마트, 한란체인 등 한인 대형마트들도 추수감사절 파티를 즐기려는 고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연휴 내내 샤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편 전미 소매협회는 미국의 연말 소비시즌 매출액이 8,434억에서 8,590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8.5%에서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수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